입장하는 관객들을 따라 들어가기 무섭게 무대를 채우는 주인공들. 오늘 공연이 오케스트라 연주기였네요. 우리나라 문화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. 대중 문화가. 그중에서 빠진 부분이 클래식 부분인데 특히 성악가들이라든가 메인 연주자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. 이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서 해외에 내보내도 괜찮겠다. 그 첫걸음으로 이 지방에부터 시작해서 알리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. 세계적인 무대에서 호평받는 아티스트 테너 신상근의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는데요. 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터져나오는 박수갈채. 오 소름 돋아요. 킹클래식의 위엄이 정말 대단합니다. 하지만 이 품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의 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했는데요. 기존에 모든 악기들이 다같이 보여서 연주하는 건 하나의 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. 한 악기, 관악기 중에서 목관악기, 근관악기, 타악기 이렇게 네 가지 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. 종류를 따지면 한 16가지, 16가지 정도가 들어가죠. 거기서 파트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뛰어난 테크닉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전진주씨가 연주하는 이 곡은 뭘까요? 라캄파넬라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라는 곡인데요. 블랙핑크의 다운이라는 곡으로 더 유명해진 그런 곡입니다. 옆에 계신 분은 뜬 악기를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? 이거는 클라리네 실업 악기예요. 목관악기고 보시다시피 상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악기예요. 아 그게 그럼 나무로 된 거예요? 네. 클라리넷이 들려주는 익숙한 영화 삽입고 빠져들 것만 같습니다. 아 월드보이 갑자기 군만두가 먹고 싶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많이 들어본 곡인데요. 현악 3중주가 이루어지는 선율이 정말 아름답네요. 연주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체적으로 제일 힘드시겠어요. 아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. 다른 악기들은요. 다른 현악기들은 우음악기예요. 그래서 스케일이 한 손가락에서 다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콘트라베이스 한 손가락에서 가능하지 못합니다. 또 웨이파슬라 씨도 한 번 더 좀 보여주실래요? 음계를 옮기는 간격이 비교적 짧은 첼로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데요. 반면에 음계의 간격이 넓은 콘트라베이스는 손가락이 위에서 아래로 바쁘네요. 어 보기만 해도 손가락이 저려와요. 운동심경을 보고 알겠습니다. 한 70cm 왔다 갔다 하죠. 70cm. 어 그럼 팔에 근육 생기시겠네요. 근육은 되게 많아요. 안녕하십니까?